몇백 년 됐을걸 몇백 년 이 사이즈 이거 지름 한 1미터 되겠습니다 상당들하네 몇백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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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을 읽을 줄 알았지? 봉 무슨 당인데? 봉이 아닌가? 강간 수영하는 데가? 이건 대웅전이고 갑시다 감나무가 주렁주렁 팔공? 무슨 문이야 저게? 팔공? 썬문? 무슨 문인데? 무슨 문인지 모르겠어 급행 1번 오늘 산행 무사히 마치고 동대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요 대전 가는거는 많을테니까 수는 나중에 싸기로 하고 밥부터 찾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뚝배기가 있었네 동태탕 동태탕 먹을까? 동태탕 먹을까? 동태탕 동태탕 어디있어? 먹어봅시다 여기 정동 뚝배기 이거 오다가 여기 정동 뚝배기 있는데 아저씨의 입맛에 딱 맞네 시원하고 칼칼하고 딱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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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